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로 저희 주나임 교회에 그 보혈로 저희 대담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가 흘려주신 그 보혈에 저희가 증거를 가지고 그 예수가 흘리신 그 보혈에 우리의 믿음을 얹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곳에 하나님의 지성소 깊은 곳으로 들어가오니 오늘 예배에 참여한 비록 어려서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는 어린 두 영혼과 함께하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의 영을 주장하사 오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네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아라 하신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다 야곱이 그것들을 새긴 근처 상수리나마 아래의 묵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도려하게 하셨으며 야곱의 아들들을 축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다나한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부가의 유무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 그 남의 이름을 얄론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받다 나라면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천재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오늘 읽은 저희 35장에 들어오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좀 다소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베델인가? 왜 베델로 갑자기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잘 읽어보면 갑자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읽은 35장에는 이제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34장에 가면 34장에 가면 야곱의 가정에 안 좋은 일이 한 가지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야곱의 판도에 하나님이 손을 넣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그 사건 뒤에 형과 형과 목을 어금막이고 펑펑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 설교에 애서와 만나던 그 장면에 내 소유는 풍부하니 내게 있는 것은 네가 그냥 가져라 이 장면에 여러분 애서가 받았던 그 복에 대해서 퀘스천을 붙이고 말씀을 나누었든지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장면 즉 야곱이 이제 형과 풀 것을 다 풀고 인생에 가장 긴박하고 힘들었던 순간 뒤에 야곱이 다리 뻗고 자게 되는 그간의 부담을 좀 내려놓고 이제 드디어 야곱과 야곱이 인생에 이제 남은 꽃길을 걷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형과 화해를 한 뒤 그 다음 날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 안 좋은 일이 바로 성경 34장에 보시면 우리 34장 1절 가보실까요? 창세기 34장 1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희위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계미 그를 보고 끌어들여 당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갑자기 왜 야곱에게 이런 안 좋은 문제가 발생했을까라고 의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삼촌 집에서 일을 흡사하게 하고 이제 고향 땅에 들어와 이제 겨우 애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평탄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동네 구경하러 나갔다가 성경은 이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불상사가 이 가정에 생겼는가 하는 이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 저희가 읽은 1절에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야곱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베들로 올라가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야곱에게 붙이신 말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라 그러죠 거기서 거주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형 애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아프며 긴박했던 때를 하나님이 다시 삼키신 겁니다 그런데 이 때라고 하는 이 때가 여러분 몇 년 전에 일일까요 이 때가 10년 전에 시간 차순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애서하고 얼싸안고 울면서 형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그때 이렇게 화해하고 나서부터의 1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 원래 경로는 하란 땅에서 넘어온 야곱의 가족은 북경을 지나 하나님이 하란 땅에서 말씀하신 가난으로 들어가라 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 형과 화해했으면 어디로 가야죠? 하란에서 떠나 가난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머문 곳은 어디죠? 세계매입니다 다시 말해 다시 말해 우르신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 도상에서 잠시 정차 사건은 언제 일어났다? 세계매에서 일어났다 그 시 탑톡에 보낸 세계매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쪽 산이 그리심 산 이쪽이 에발 산 그러면 세계매는 어디죠? 그리심과 저 에발 산 가운데 푹 파인 곳에 있습니다 저 세계매 구약에 지금 야곱이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했던 그 지역이지만 저게 나중에 신양으로 넘어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운물을 끼고 예수님과 대화했던 장소가 저 세계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우난히가 저 세계매입니다 야곱은 세계매서 살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10년이란 시간에 잊었기 때문에 무엇을? 왜? 출발했는지 그래서 세계매서 정착하고 살려고 하던 중에 딸이 성폭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게 베델로 올라가라 근데 여러분 저 때도 참 신기한 게 베데리란 지역명은 야곱 안에 있는 겁니다 야곱 안에 있는 겁니다 야곱이 집을 뛰쳐나와서 보따리 하나를 가지고 잘 때 그 장소가 베델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베데리로 올라가라 내가 여기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보았네 그럼요 그 베데레에서 하나님과 약속하던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나인 가족 여러분 약속은 그 베데레에서 있었고 집을 나와 노숙해서 첫날 부르셨던 그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기서 야곱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내가 하나님을 봤네 하나님 저하고 약속하시죠 만약 제가 지금 총각으로 처음 이국 땅으로 가는데 여기서 저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그날부터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매번 11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했던 그날 밤 그 땅 그 돌무더기를 쌓았던 예배의 밤이 베데리였습니다 이 땅은 오늘부터 나한테는 베데리다 라고 땅 지명을 잡고 야곱은 20년을 고생하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야곱이 돌아와 정착하려고 했던 땅은 베데리에서 수키로 떨어진 세 개미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일어나 이제 베델로 가라 그냥 베델로 가라가 아니라 너 옛날에 형한테 쫓기고 어려웠던 그때 그때 네가 누워 잠잤던 그 노상에 베델로 가라 하신 겁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처음 불렀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처음 불렀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이게 베데리였어요 사랑하는 주나의 가족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처음 부르셨던 일들에서 그가 계속 부르심을 따라 갔더라면 그들은 세겜에 머무르지 않았을 것이고 물론 딸이 성폭행 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나 불행이 닥쳤고 그 일로 야곱은 지난 베데레 약속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그간에 다시 결심을 하고 베델로 가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내일 우리 가족들 전부 짐을 싸서 우리 이사할 겁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베델로 갈 것입니다 오늘부터 옷을 갈아입고 우리 그간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을 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합시다 그랬는데 세상에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 중에 그간에 알고 모르고 있었던 우상이 다 나옵니다 귀걸이 장신구 옷 그 안에 예전에 자기 아내가 품고 왔던 드라빙까지 다 내놓았어요 참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결과적으로 가족들이 그 10년 동안에 알게 모르게 틈틈이 쌓아왔던 예배의 대상물들을 다 내놓게 된 결과를 만들어버렸어요 야곱이 흠칫 놀라지 않았을까요? 내가 모르던 우상단지들이 우리 집에 이렇게 많았다니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우상단지들을 꺼내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뒤로 우상단지들을 정리하고 그들은 다시 약속하신 베델로 가기 시작합니다 즉 처음에 큰 불행이 나중에 변하여 다시 부르심을 약속하던 그 땅으로 그들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려라 하시고 계속이요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리고 야곱이 그 베델로 가서 하기 시작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단을 쌌습니다 다시 본래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건 다시 예배하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원래 자녀생산은 아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아이를 키우죠 근데 오늘 여기 특이한 표현 야곱의 허리에서 야곱의 다식들이 나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산은 어미 자궁에서 나오는데 오늘 창세기 본문은 야곱의 허리에서 출산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허리는 우리 지지난주 지난주에 나눴던 환도뼈를 이야기합니다 이 환도뼈가 야곱의 허리와 단어가 일치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복하고 항복한 뒤 자기의 그토록 사람의 복을 위해 치달았던 그의 삶을 포기하고 그가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 무장한 그날 그가 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폭 의지하던 그날 하나님이 환도에 손을 넣으셨던 그 밤에 그 뼈에 그 뼈에 쪼개진 틈을 통해 자녀가 왕들이 나온다는 얘기였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첫 번째 태어나서 엄마 자궁에서 나오고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터진 옆구리에서 다시 출생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터진 옆구리에서 다시 나온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침에 유준이하고 태호에게 우리가 축복했던 거 낫기는 부모가 나왔지만 저들의 출생은 예수님의 터진 옆구리에서 거듭난 어린 영혼들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주나임 교회가 나온지 이제 1년이 넘어 2년째를 밟는다고 나누었습니다 1년째는 저희가 기존 기성교회에서 나와서 그간에 있었던 패턴들 우리가 종교생활 하던 모양 모습들 그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이제 개척을 했구나라는 신혼같은 1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린 이제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린 다시 짐을 싸서 우리는 새로운 장소로 이동합니다 마치 여고백이 어찌 보면 베델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터가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말한 베델은 장소적 이동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서에게 쫓기던 그때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쫓아 이동하던 그때 그 마음을 잃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왜 이렇게 구태의원하게 돈 들여 시간 들여 또 우리의 건강을 헤쳐가며 나왔을까요? 그건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였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에 있었던 교회가 고인물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점을 가지고 고인물이라고 했죠? 예수를 믿고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갇혀서 사는 곳에서 복음이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저런 까마귀들이 있는 곳에 예수 믿는 내가 함께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분리되었던 삶 말고 정말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받단 아람에서 불렀던 하나님의 동기였고 우린 그래서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모여서 다시 기도하고 분가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분가가 그 분가가 우리의 목표였으며 우리의 동기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장소로 옮겨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잘 차려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들만의 그라운드로 만들어서 분리된 삶을 살고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린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다른 배대를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니요 그 장소는 중심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삶에서 검증되어 그 복음이 정말 살아낼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그것을 찾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만 더 보시죠 아까 본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본문 5절을 보시죠 이제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 하게 하셨음으로 했습니다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면서 그 집에서 가장 분노했던 사람이 야곱의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좋지 않은 소식에 이 오빠들 둘이서 그 세김 땅에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말살시켰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다 그 세김 땅에 있는 남자들을 폭염수술을 해놓게 하고 우리야 지금 폭염수술이지만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 그룹 안에 들어오려면 할레라는 명목으로 폭염수술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맺은 게 원래 여러분 할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데 이 강간을 저지른 그 세김 추장의 아들에게 또 세김 추장에게 일은 이렇게 됐으니 우리 이렇게 약조합시다 그러고 다 폭염수술을 하고 그 뒤에 적당한 예식을 통해 우리 같이 민족을 합칩시다 말도 안 되는 제안이죠 합칩시다 하고 남성이 폭염수술하고 끙끙 알아눕는 그때 그 아들이 군사를 끌고 들어가서 그 밤에 싹 죽인 겁니다 이게 그 세계부족과 야곱의 가족들과의 대치상황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부족과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이 다 보복할 수 있는 꺼리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복을 두려워하던 야곱의 가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면 지역에 있는 부족들을 크게 두려워 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죠 집단적으로 하나의 공포를 주신 것 그리고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장면은 야곱이 원래 세계매서 가난으로 들어가는 건데 성경에 5절인가요 거기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야곱이 바단아람에서 돌아오메 라고 씁니다 저들이 출발한 장소는 세계매서 잘못 정치하고 있다가 다시 본토로 말씀하신 장소로 돌아가는데 성경은 야곱이 바단아람에서 출발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단아람이 어디죠? 삼촌의 집이죠 삼촌의 집에서 세계매로 와서 그 다음 가난으로 갔는데 성경은 이 세계땅의 시간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출발을 바단아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나임 성도로 함께 개척해서 출발해 지금까지 왔으면 우리는 그가 비록 중간에 세계매 있었을지라도 다시 베델로 가겠다고 결심하면 그의 출발점은 그가 나온 교회가 되는 그가 나온 그가 결심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한 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맥의 시간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야곱의 경로는 바단아람에서 다시 출발하게 하십니다 이게 나온지가 벌써 10년인데 그 10년의 기간이 말소되고 없고 야곱의 출발을 바단아람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같이 베델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베델로 가시죠 그때 부르셨던 보이지 않고 썩지 않고 기성기존에 파묻혀서 그냥 개숨이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 왜 혼자 별나게 생각하냐고 보통 개척하는 목사 보통 분가하는 목사들의 특이점은 현상에 안주하지 않은 현상에 만족하지 않는 그 특이한 고질적인 특성들이 있더라 주나인교회에서 주나인교회가 개척되고 다시 분리되어온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예전에서 고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들은 뭔가 세상에 도전하려고 역으로 올라가려고 하던 기실들이 있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또 우리가 계속해서 각자 여러분 목장 목자 족장들이 되시기를 주미료로 추월합니다 한 영혼이나 한 가정이라도 품고 기도할 수 있다면 주나인교회는 다시 분산되고 복음을 들고 흩어지게 될 것이오 할렐루야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된 가정 기업 자녀 되시기를 주미료로 추월합니다 오늘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게 하신 그 과정 중에 그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때는 주나인교회 되기위해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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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